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새 오더가 내려왔어요 분명히 마지막 개라고 했죠?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이제 뭐하는 계획수작이야 니가 진짜 깡패새끼 다 됐구먼 하다못해 저 깡패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? 네 브라더 내가 우리 브라더한테 미안한 부탁을 해왔을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작전명이 뭐냐? 신세계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신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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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세계